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8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달의 추가 규제 발표가 임박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허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직전달 증가액 6조 1천억 원보다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매달 10조 원을 오가던 상반기보다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연말까지 세 달려가 남은 상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량관리 목표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7천억 원입니다. 작년 말 대비 증가율은 6.2%를 기록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9%로 제시했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 은행권이 연말까지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는 약 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즉 가계대출 증가세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세가 한풀 꺾인 신용대출보다는 수요가 여전한 전세대출을 조이는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은행권의 대출이 조여질 대로 조여진 상태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